아, 안 돼! 그래? 핸드폰도 바로? 그래, 니네 이거 구경 한번 해! 유명팜이 없네. 지금은 시즌이 아니라 잔악가에 없다. 땡큐! 이야... 공유총장이다. 방금 지나갔어. 그냥 창고야. 좋네! 우와, 패스 고충제도 있어. 고구마, 패스 고충제도 있어. 고구마, 패스 고충제도 있어. 고구마, 패스 고충제도 있어. 고구마, 패스 고충제도 있어. 폭파 시작, 고구마, 패스 고충제도 있어. 삶은 의외로 풍부한 후, 지구, 시즌이, 패스 고충제도 있어. 아니 딴 데는 끈질 끈질 하는데 이걸 왜 이렇게 좁냐? 무슨 만두? 이게 냉장고야? 와 엄청 큰 냉장고다 닦아 닦아 훨씬 더 뭔가 깨끗해 보인다 여기 전체가 냉장고야 여기 전체가 냉장고야 와 코스 코너 이렇다 의제품 코너라 베이커리 와 예쁘다 잘해 잘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